김득배는 고려 말기의 문신 무장이다. 호는 난개이며 상주 사람이다. 아버지 녹은 출사하여 지위가 판전 이에 이르렀는데 고려사 애는 김녹의 어머니 즉 김득배의 외할머니에 관해 이러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 주리 즉 상주의 아전이었던 김조에게 만궁이라는 7살 된 딸이 있었는데 단적을 피해서 백화성으로 가던 중에 적이 바짝 뒤쫓아 오자 당황하고 다급했던 나머지 만궁을 길에다 버리고 가버렸다. 사흘이 지나서 만궁을 풀숲에서 찾았는데 만궁은 밤에 뭔가가 와서 안아주고 낮이 되면 가버렸다 고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 그 자취를 따라가 봤더니 그것은 놀랍게도 호랑이었다고 한다. 자라서 같은 상주의 아전인 김일에게 시집가서 녹을 낳았다는 것이다. 김득배는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거멸이 되었는데 고려사전료 애는 원나라 에 위해 폐위되었던 충해왕이 다시 복위하기 전 심양왕을 지지하는 입장 으로서 경화궁주의 밀명을 받은 조적이 충해왕을 폐위시키고자 고려 국왕의 국인을 가져다가 영안궁에 두면서 전 군부총랑 류현 좌사보 이달 충 군부자랑 성원도 예문거멸 김득배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후 전개부령으로 옮겼다.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에 원나라에서 수기하였고 왕이 즉위한 해 11월 29일에 우부대원이 되었으나 공민왕 원년 4월 안에서 용사한다 는 찬성사 조일신과 지신사 최덕님의 무고로 자부대원 유숙과 함께 원나라의 사신에 의해 파면되었다. 6년 8월 15일에 서북면홍도의 적방어도지휘사로 임명되었고 거듭 추밀원직학사에 재배되었으며 11월 20일에 서북면도순문사 겸 석영윤 상만호가 되었다. 7년에는 추밀원직학사로서 석영군민 만호부만호로 임명된 경천흥의 부장이 되었다. 8년 정월 29일에 첨서추밀원사가 되었으며 기철일파가 제거된 뒤인 6월에 공의 2등으로 책록되었다. 8월 3일에 손등 김의조 정희등과 함께 동지추밀원사가 되었다. 12월 11일에 도지휘사가 되었다. 공민왕 9년 1월 18일에 여러 장수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생양력에 모여 그 수가 이만에 달했으나 때마침 겨울이라 사졸들이 동상에 걸리고 길에서 쓰러지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홍건적은 고려군이 장차 싸우러 올 것을 알고 포로로 잡았던 고려 백성 1만여 명을 죽였고 고려군이 석영을 공격할 때에도 선두에서 진입 하던 보병들이 서로 몸이 끼고 쓰러져 짓밟혀서 죽은 자가 일천 남짓의 적에 죽은 자도 수천을 헤아렸다고 한다. 용강 함종으로 밀려난 홍건적의 일부는 의주로 가려다 공격을 당해 정주성 으로 가고 함종에서는 고려군 측의 판계성 부사 신부장군 이견이 죽는 등의 피해를 겪는 등 고려군과 홍건적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목책에 들어가 방어하는 적들을 향해 고려의 보병이 목책으로 들어가 공격하고 기병은 목책을 애워싸고 활을 쏘아서 목책을 지키던 홍건적 은 2만여 남짓이 죽었으며 수괴 두 사람이 사로잡혔다. 홍건적은 증사년으로 물러나 다시 연주강을 건너려다 얼음이 갈라져서 천여 명이 빠져 죽었고 안주에서 철주에 이르는 길에 죽은 홍건적의 시체가 널려있었다고 한다. 옛 선주까지 추격한 이방실의 경기병의 공격에 다시 수백 명이 죽고 의주에 도착해 강을 건너간 홍건적은 300여 명 남짓이었다. 3월 1일 경천흥 안우등과 함께 승첩을 고하였다. 이 공으로 김득배는 수충보절정원 공신의 정당문학이 되었다. 10월에는 한방원과 함께 문과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홍건적은 공민왕 10년 겨울에 다시 2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삭주이성 등지를 약탈했고 김득배는 도병마사로서 안우등과 함께 전령책에서 홍건적을 막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홍건적의 1만여 명이 전령 목책을 공격해 고려군은 크게 패했고 목책이 무너져 말한필로 도망쳐 돌아와야 했다. 이듬해인 공민왕 11년 1월에 총병관 정세훈과 김용 이하 안우 이방실 최영 이성계 등이 지휘하는 20만 명이 고려군이 동쪽 교회에 진을 치고 개경을 포위 하여 홍건적을 물리치고 개경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홍건적의 난에서 정세훈과 같은 총병관이었던 김용은 평소 정세훈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했고 안우 이방실 김득배 등이 큰 공을 이루어 왕의 신임이 두터워질까 두려워서 안우등에게 정세훈을 죽이게 하고 왕에게 참소하여 그들에게 죄를 씌워 모두 죽이려 하였다. 이에 왕의 교지를 의조하여 글을 써서 자신의 조카인 전 공부상서 김님을 시켜 몰래 안우등에게 주면서 정세훈은 본래 경들을 싫어했으니 적을 물리친 뒤에는 반드시 그대들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인데 어째서 먼저 그를 죽이지 않는가? 라며 부추겼다. 안우와 이방실은 김득배의 장막에 나아가 지금 정세훈이 적을 두려워 하여 진군하지 않고 있으며 김용이 전하는 글이 이와 같으니 이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고 설득했는데 김득배가 말하기를 이제 겨우 도적을 평정했는데 우리끼리 스스로 해칠 수 있는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를 대거래 뜰 앞에 잡아다 놓고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겠 는가? 하였다. 안우와 이방실은 각자의 영으로 물러났다가 밤중에 다시 김득배를 찾아와 정세훈을 죽이라는 것은 왕명이다. 우리가 공을 이루고도 왕명을 받들지 않아서 후환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며 김득배를 설득했지만 김득배는 굳이 반대하였다고 한다. 안우등은 기어코 행하려 하였다. 술자리를 차리고 사람을 시켜 정세훈을 초청하고 정세훈이 도착하자 안우등이 장사들에게 눈치 사여 좌중해서 때려죽였다. 정세훈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김용은 곧 김유박춘 정지상 등을 각지로 보내 안우와 이방실 김득배를 제거하게 했다. 김득배는 기주에서 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 길을 거느린 채 달아나 사냥현의 선영에 숨었다. 이에 김득배의 동생 김득재가 화산에 유배되고 득배의 처자가 옥에 갇혀 문초를 받았다. 이때 김득배의 사위였던 직강 조은울이 장모에게 사실대로 말하셔서 고초를 겪지 마십시오라고 설득하여 장모는 한참을 참고 견디다 끝내 사실대로 고하고 말았고 김유박춘 정지상 등에 위해 붙잡혀 3월 1일에 상주에서 효수되었다. 그때 나이 51세였다. 효수된 그의 목을 보며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1. 태사객국 무공공 복지검 2. 태사객국 장절공 신순겸 3. 태사객국 충렬공 홍유사. 태사 문하시중 인원공 강감찬 5. 태사객국 무혈공 배연경 6. 태사 내사령 장위공 서희칠. 태사객국 충렬공 유금필 8. 수태보 문하시중 문숙공 윤관구. 문하시중 문열공. 김부식 10. 문하시중 의열공 김치려 11. 문하평장사 문정공 조충 12. 첨이령 충렬공 김반경 13. 정당문학 김득배 14. 추밀원부사 이방실 15. 충서평장사 안우 16. 수문하시중 문충공 정몽주 김득배가 죽임을 당할 당시 직할림을 맡고 있던 정몽주는 김득배가 주관했던 과거의 문생이기도 했는데. 죽은 김득배의 시신을 수습하게 해줄 것을 왕에게 청하고 직접 재문을 지어 의로하였다. 재문에서 정몽주는 아 황천이시여 내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황천이시여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대게 들으니 복선화음이란 하늘이 하는 일이오 상선버락이란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비록 다르다하나 그 이치는 하나입니다. 옛사람의 말씀에 하늘은 이기는 사람을 정해놓으나 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기리라 하였는데 하늘이 이기는 자를 정해놓는다 함은 과연 어떤 이치이 없고 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기리라 하심은 또한 어떤 이치이 나이까 지난날 홍구가 쳐들어와서 승여가 파월하셨을 적에 국가의 명이 위태롭기가 가느다란 선과 같았습니다. 오로지 공이 먼저 대위를 외치고 원근이 향응하여 몸을 만번 죽을 계책에 내어서 사만을 극복하는 업을 이루었습니다. 무릇 지금의 사람들이 이리 편안히 먹고 자는 것이 과연 누구의 덕분입니까 죄가 있었다면 공으로 덮었어야 옳았습니다. 죄가 공보다 무거웠다면 반드시 그 죄를 승복시킨 연우에 주벌하였어야 옳았습니다. 어찌하여 말이 흘린 땀이 마르기도 전에 개선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태상같은 공을 세운 분이 칼날 아래에서 피로 물들이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내가 피 눈물로 하늘에 묻는 까닭이회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충혼장백은 천추만세 필시 구천 아래에서 눈물을 삼킬 것입니다. 아 명이라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라며 김득배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